좋았어 다들 준비됐지? 준비됐어요 오 잠깐만 나 목도리 좀 맬게 어? 겨울엔 따뜻하게 목도리를 매줘야 해 추우면 옷을 입어 좀 해가 다 얼었잖아 야 감기 걸려도 모른다 좋았어 가자 오 저게 뭐야 겁쟁이 전용 아니 누가 겁쟁이야 맞아 우린 상남자야 어 그럼 옆에 거 타실래요? 야 상남자 전용? 그래 이런 거 타야 진짜 남자이지 어 뭐야 아니 이건 너무 남자잖아 어 난 오늘만 겁쟁이 할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 타봐요 좋아 난 상남자가 될 거야 나도 될 거야 난 상남자다 나도 우와 진짜 상남자다 야 도마 이거 왜 프레이크 안되냐? 이거 왜 속도가 빨라져 계속 너 뭐해 하지마 못 잡지마 우와 우와 빨리 줘 빨리 우와 잠깐만 멈춰 멈춰 자기야 생일 축하해 우와 자기야 케이크 좀 마 진짜 맛있어보여 오 저것 봐 저 사람들도 우리 케이크 먹고 싶나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우와 어디서 맛있는 냄새나 뭐 엄마로 아직 이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